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을 막기 위한 무등산 통제가 시작됩니다. 무등산 공립공원사무소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져 2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에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은 서석대에서 구부대 입구 1.1km와 풍암 주차장에서 광일목장 사이 2.1km 등 6개 구간입니다. 한편 무등산 공원사무소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